도욱이 어제 데뷔 전에 한 소감 또 한 말 해야 되는 거 아이가? 네. 저도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야, 부산 배웠을 때 간판 타자를 3년 잡았잖아. 조금 떨렸는데 그래도 뭐 생각보다 덜 떤 것 같아요. 저도 몰랐는데 연락받고 알았어요. 왜 마음대로 안 내려가냐고 그래서 저도 왜 거기서 안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. 거기를 쳐다봤는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오늘 11시? 오늘 11시? 오늘 11시? 네. 고마워. 형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요. 저기요. 제지자, 불기망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집 가운이에요 집 가운 여기 기화전 초반에 특히 초반에 말리지 않게 수비랑 기본적인 거 집중하고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우리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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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uche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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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